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11월달 어 평균 동시 시청자 수가 이렇게 됩니다 어 어 제일 많을 때가 평균이 141명 제일 낮을 때가 24명이었는데 어 어 뭐 대각 이런 식으로 됩니다 최근에 41명이었고 어 보통 딱 봐도 40명 정도 되겠구만 어 어 평균 최고 동시 시청자 수 310명 평균 48명 누적 58,910명에 업소 2322 237시간으로 했군요 어 시청자 별병 랭킹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 먼치의 도우미님께서 1등을 하셨고요 제트콤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 쓰리죠 어떠키면 이게 이게 슬슬쬲 탑 쓰리인데 100시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22가 26시간이군요 채팅 입력 랭커 1위에는 역시나 먼지의 도움이 있겠어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451개가 제일 많은 채팅이었네요 그렇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치고 좋았습니다 채팅 금지 횟수 강제 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광고 수익 10월 달에는 8만원이었는데 자 일별 누름 나오지 않나요 아 그렇죠 대강 하루에 1000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 아 26,000원이었구나 26,000원은 11월 달에 나왔네요 야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 제일 많을 때가 362,796원이었잖아요 한 번에 쫙 날라간거죠 와 아주 무섭군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아 장난 아닌데요 다음 다음 애드벌룬다운 애드벌룬은 제가 요새 그거 해놨거든요 애드벌룬다운 해주시면 도움됩니다 이거 해놔가지고 아 22개로 올랐습니다 16,95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개니까 22개니까 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에 두 번 정도 하나씩 다운이 올라가는거고 자 넥스트 아 별풍선 수익인데요 별풍선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72개 이게 왜 갑자기 많아졌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밥먹국 님이 계시지요 6,500개를 쏘시구요 1,500개를 써서 혼자서 아 아 아시겠지요 무슨 느낌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씩 하치님이 되게 많네 그쵸 47개 100개 아 요렇게 가끔씩 샥 싸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요렇게 되구요 아 다음은 이게 뭐죠 투네이션인가요 어 투네이션입니다 투네이션 투네이션은 어 일마냐 어쨌든 어디서나 윤지 님이 함께 계신다던거 그리고 투네이션에는 영아님하고 원천님께서 하루에 천원씩 아 사뻐레 님도 있으셨지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치는 거 나오나 아 후원 순위밖에 없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백만원을 받았다고요 아 9월이니까 10월 11월 넘어오는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1일이니까 신청 날짜가 10월 11월 이렇게 합쳐가 엄청 많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은거요 그럼 한달에 한 50만원 받은거니까 어 맞나요 넥스트 아 이것은 트윕입니다 트윕이구요 트윕도 하루에 한 번씩 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랜덤입이죠 트윕 아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트윕의 후원 아 각 각 라인업이 있는데 어 아프리카의 후원왕 그리고 트윕의 후원왕 트윕의 후원왕 트윕의 후원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윕의 트윕의 사폴레님이 제일 많이 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프리카의 반목국님이 많이 썼죠 그거는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어 투네이션의 사폴레님이면은 트윕의 아마 원스팜님이 제일 많이 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윤지님이 있지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대 회장 중에 회장은 회장은 누군가 제가 보기엔 윤지님이 회장 중에 회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메이비 이건 정상관리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11월 14만원이 지금 예정 중입니다 다음 슈퍼챗이 있는데요 아 슈퍼챗 아 윤지님이 슈퍼챗에는 이제 준호님이 맨날 천원씩 주시지 900원이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수님도 많이 주시고 아 기억이 닿네 아 그죠 우리 킴님하고 그지 킴님도 자주 쏘시지 아 그렇습니다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매일 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주셨지만 언급 못 드린 점 아 그렇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